안녕하세요. 엘라인 에듀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공개문제 22번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피전 360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공개문제 같은 경우에는 큐넷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료실이라고 하는 곳에 공개문제라고 가보시면 되는데요. 검색에다가 3D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해 보시면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2023년도라고 공개문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공개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치수기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형상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가 임의로 치수기입을 한 형상을 가지고 도면 모델링하는 방법을 그냥 익혀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1번 모델링과 2번 모델링 두 가지를 작성을 하셔야지 되고 1번 모델링과 2번 모델링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신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방식이에요. 중간에 서포트가 필요한 형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포트를 잘 제거를 하시고 원활하게 동작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실기시험이고요. 여기서는 모델링 작성하는 방법만 익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반 모델링부터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하고 측면도하고 평면도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저희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중간 평면을 하나 눌러주시고요. 선으로 이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리셔도 돼요. 이때 라운드는 없이 스케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조금 간단한 방법으로 직사각형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을 하나 그림을 그리는데 가로는 35, 세로는 23이라고 네모를 먼저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선 그리기로 필요한 형상을 더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림을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 그리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간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작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치수 기입으로 구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치수는 도면에 나와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다 입력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각도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각도는 두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각도 값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모두 다 검은색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여기 지금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굳이 잘라내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 도리어 구속 조건이 깨지기 때문에 잘라내지 않고 그냥 두고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돼요. 돌출을 할 건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등각투상 뷰로 변경을 하시고 돌출하시면 돼요. 먼저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거리값을 먼저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방향은 대칭으로 두시고 전체 길이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측면에서 여기 부분을 도려내 보도록 할게요. 측면의 면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네모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가로 길이는 20이고 세로 길이는 18mm예요. 자 왜 여기가 20이고 18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등각투상 뷰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얘랑 한 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이라고 하는 치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18mm라고 하는 치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치수는 들어갔는데 위치가 구속이 안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중간점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가로선 한 번 클릭하시고 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가로선의 중간점이 모델의 중심점으로 오게 되죠. 자 여기에도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라운드 값은 지금 스케치 상태에서 주고 돌출을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스케치는 심플하게 작업을 하시고 돌출로 형상을 생성하신 다음에 라운드 작업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자 돌출을 눌러서 프로파일 두 군데 다 선택을 해주시고 범위 유형을 모두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잘라내기 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관통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측면에서 슬롯 형태를 그림을 그려서 돌출하도록 해볼게요. 측면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키 스케치 작성 하시면 되고요. 이 형태는 작성에 가보시면 슬롯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중심점 대 중심 슬롯을 쓸 건데 첫 번째 포인트 하나 찍고요. 여기가 센터가 돼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두 번째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크기는 치수 기입으로 넣도록 할게요. 직선의 거리가 15mm이고 너비가 선에서 선까지의 거리 너비가 5가 되죠. 자 이거는 크기 치수이고 위치 치수 한번 주도록 할게요. 바깥쪽 외형선에서부터 홀을 클릭하면 홀의 센터까지 거리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6mm가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홀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닥선에서 홀의 센터까지 값이 들어가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 슬롯을 선택을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리라고 하는 거를 모드로 두시고 방향 반전 한번 눌러주시면 전체가 잘라내기가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림은 다 그려졌으니까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 지금 R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는 라운드 값이 안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30에서 20mm를 빼면 두 개의 거리 차이는 10mm에요. 자 이 10mm가 여기 하단에도 들어가 있고 상단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적용을 해보면 사실 이거 폭사이즈는 5mm라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라운드 8자리를 간격뒤우기 5mm를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은 라운드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못값기라고 하는 걸로 바깥쪽 두 군데를 찍어서 8을 적용을 하시고 추가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안쪽 모서리 두 군데 찍어서 3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치수기물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라운드 5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추가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를 찍어서 5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모델링은 작업이 다 된 것 같아요. 2번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 브라우저에서 본체는 잠시 꺼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모델링 요걸 해볼 건데요. 평면도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정면도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저희는 간단하게 정면도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키지 작성을 눌러서 중간평면 하나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네모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네모를 하나 그림을 그리는데 직선의 거리는 22고 높이값은 8mm예요. 자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중간점 구속 조건으로 세로 선 하나 클릭하시고 중심점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22mm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센터까지 거리가 20이에요. 여기 지금 호가 없죠. 그래서 요 호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려볼게요. 호는 3점 호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끝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시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 양쪽 끝에 이렇게 접선 마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요 때 클릭을 해주시면 치수 기입도 필요 없고 구속 조건도 따로 주실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지금 접선을 안 나온 상태에서 클릭을 했었나 봐요. 다시 3점 호로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양쪽 끝에 접선 나오게 그래도 구속이 안되네요. 자 그러면 요 때는 일치라고 하는 걸로 얘와 얘가 일치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선은 구성선으로 변경을 하시고 스케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돌출을 해볼게요. 돌출의 너비는 40mm가 되겠죠. 돌출 누르고 거리값을 먼저 4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대칭으로 두셔야 되겠죠. 방향은 대칭 그리고 전체 길이가 40이다 라고 주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부분을 제거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윗면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네모 하나 그림을 그릴게요. 이때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mm 라고 되어 있고 폭 너비는 32mm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치수 기입이 다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위치 구속이 잡히지 않았어요. 위치를 잡아줄 건데 이때는 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해요. 중간점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이때 삼각형 표시가 나와 있을 때 클릭을 해야 정확히 중간점에 잡히게 돼요. 자 중간점에다가 포인트 하나 생성해 주시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얘와 얘가 수평이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선은 사실 여기에 딱 맞게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이 허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대로 스케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돌출을 할 거니까 짐 모양 한번 눌러주시고 돌출이라고 하는 걸로 명력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라고 하는 거를 모드로 두시면 돼요. 자 모드로 뒀는데 얘 방향이 위쪽을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잘려지지 않은 건데 이때는 반전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시면 전체가 관통이 되죠. 자 이제 중간 부분에 여기 축 부분을 그림을 그려볼 건데 동그랗게 생겼죠. 이거는 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회전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 중간 평면을 하나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회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은 대칭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형상을 복제하면 되겠죠. 자 스케치 작성해서 선 그리기로 일단 제가 여기에서 대충 형태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끝점까지 마무리로 닫고요. 자 중간에 있는 선은 중심선이 되겠죠. 그리고 치수기입을 넣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파이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중심에서 지금 반대쪽까지 거리가 12라고 돼 있어요. 물론 치수기입으로 얘와 얘를 찍어서 6이라고 이렇게 치수기입을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자 이때는 중간에다가 중심선을 하나 그림을 그려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림을 그리고 이 선의 속성을 중심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치수기입을 하게 되면 치수기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대칭된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2인데요. 이렇게 치수기입을 넣어주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치수기입을 넣는 것보다 일치라고 하는 구속조건으로 얘 끝점이 이 끝점과 일치해라 이렇게 주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해요. 그래야 위치가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수정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회전하면 되겠죠. 우리가 스케치에서 이 선을 미리 중심선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축을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회전이 가능해요. 자 이제 반대쪽 형상도 만들어야 되겠죠. 반대쪽 형상은 미러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아까 그린 이 개체를 미러평면, 중간평면을 기점으로 해서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 개체 유형이 본체로 되어 있으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전체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얘를 피처로 두시고 개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미러평면은 중간평면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라운드와 못따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바깥쪽에는 라운드 10이고 안쪽에는 짓이 없는 못따기 C4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깥쪽 두 군데는 라운드 10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모서리에는 못따기라고 하는 걸로 얘와 얘를 찍어서 4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작업은 다 됐고요. 글자만 새기면 될 것 같은데요. 글자를 넣을 평면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 스케치 작성 하신 다음에 작성에 들어가서 문자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요. 먼저 글자를 쓰고자 하는 범위를 잡아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글자는 수원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중간에 중심으로 자리를 맞춰주시고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럼 글자 높이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글자는 엠보싱으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엠보싱이 어려우신 분들은 돌출을 쓰셔도 돼요. 엠보싱 저는 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문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면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작업 평면 눌러주시고요. 깊이에다가는 마이너스 0.5라고 하게 되면 음각으로 작업이 돼요. 이렇게 음각으로 파졌죠. 자 이제 아까 그렸던 1번 본체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 얘의 개체를 1번 본체에다가 조립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려진 이 개체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본체에서 구성 요소로 작성하십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때 두 개 다를 본체에서 구성 요소로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개 제품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그려진 이 하나만 본체에서 구성 요소로 작성을 하고 조립을 진행을 할게요. 자 얘 라운드가 여기 라운드로 조립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는 조립에서 접합하시면 돼요. 자 여기 모서리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여기도 모서리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자 그냥 이대로 조립됐다고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요. 위에서 보든 측면에서 보든 얘가 정확히 센터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공간이 너무 많이 있고 여기는 딱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출력도 완전히 붙은 상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동작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중심에 오도록 위치를 살짝 옮겨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얘 사이즈를 32로 뒀고 이거 사이즈를 30으로 뒀었어요. 그러니까 편측으로 1mm씩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1mm 옮기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다시 집 모양을 눌러서 형태가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대로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검사에 가보시면 단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면 분석은 얘 뷰를 절단을 해서 어디가 붙은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가 살짝 불안하네요. 아니네요.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이제 단면 분석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검사에 가서 단면 분석이라고 하는 걸로요. 어느 특정한 면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 면을 눌러도 되고 여기 면을 눌러도 되고 특정한 면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로 얘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서 제품 간의 간격이 적절히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확인을 한번 했다면 반대쪽에서도 단면 분석으로 면 하나 지정해 주시고 다른 면에서도 어딘가에 접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슬라이싱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